안녕하세요. 앤돌슨 입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것은 폴리몰리 라는 스마트폰 악세사리 인데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이렇게 거치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 수가 있고,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스티롬펄 알갱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주먹만 하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14g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갤럭시 X2를 이제 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각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X2 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고요.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X2라든가 쉽게 거치할 수 있고 동영상을 보거나 DMV를 보거나 또 OPD를 보거나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악세사리로 상당히 색상은 14가지 정도 있고요. 지금 그린 색으로 상당히 선명하고 깔끔한 색으로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티롬펄의 그자등에 보면 좀 설명써돌 Glojo